안녕하세요 다시 잡혀온 블루입니다 지난번에 갤럭시 S21 발열이 얼마나 심한가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노트20 울트라도 가져오고 아이폰 두 종류도 가져와서 비교를 해봤더니 결론이 오 정말 발열이 심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속편으로 예고해드렸던 게임 벤치 지금도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비교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게임 종류도 많고 그래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대신에 오늘은 717님이 얼마 전에 가져오신 요 888 요 888과 엑시노스 2100 버전 갤럭시 S21 울트라가 과연 성능에서 차이가 있는지 있으면 뭐가 더 좋은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지난번처럼 긱벤치 30분 반복 테스트랑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발열에 의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모든 테스트는 3번 반복해서 평균 값을 산출했습니다 온도는 21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내로 관리됐고 밝기는 최소, 배터리는 완충, 해상도는 4HD 플러스에 60Hz로 비교를 했습니다 아 맞다 지금 컬러 스케일 채널에서 이벤트 하나 하고 있는데 무려 48인치 OLED TV를 경품으로... 경품? 새해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영상도 4K 60프레임 HDR... 아무도 관심 없나? 어쨌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한번 구경하러 와주세요 거두절미하고 결과 보겠습니다 CPU 빡세게 갈구는 Geekbench 5 멀티코어 점수부터 보시죠 자 지난번에 보셨던 엑시노스 2100 결과는 그냥 미리 표시를 해놓고요 엑시노스 2100 같은 경우에도 실버랑 블랙 이렇게 두 대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 두 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스냅드래곤 888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점수가 낮아요 꾸준히 점수가 낮다가 마지막에는 확 더 떨어지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점수가 낮습니다 자 그러면 싱글코어 스코어도 한번 봐야겠죠 싱글코어 점수는 멀티랑은 다르게 스냅드래곤 888이 꾸준히 성능을 유지해주더니 아이고 마지막에는 더 심하게 떨어집니다 사실 이 싱글코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긴 한데 누적 점수로 보면 스냅드래곤 888이 조금 더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멀티코어 점수처럼 누가 누구보다 확실히 좋다 이런 결론을 내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스냅드래곤 888이 뭐 근소하게 낮나? 뭐 이런 정도 자 그러면 CPU를 빡세게 갈굴 때는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엑시노스의 승리 싱글코어 점수에서는 스냅드래곤 888이 이겼나? 아니면 애매한가?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엑시노스가 조금 더 낮다고 평가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CPU는 조금 GPU를 빡세게 갈구는 3D 마크 결과도 한번 보셔야겠죠 역시 엑시노스 2100 실버 블랙 모델은 이미 결과가 표시가 돼 있고 스냅 888 갑니다 처음에는 엑시 2100 S21 블랙이랑 거의 비슷한 점수였다가 어 갑자기 떨어졌어 그러다가 훅 회복을 했다가 어 다시 떨어지고 이제는 회복이 잘 안돼 끝까지 빌빌빌 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확실히 엑시노스 2100의 승리입니다 지금 스냅드래곤 888 이 친구가 왜 이러는지는 온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엑시노스 2100 S21 모델이랑 옆에 두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둘 다 온도가 올라가는데 스냅드래곤 888이 계속 온도가 높다가 10분도 되기 전에 45도를 뚫어버리고요 이 45도를 뚫고 난 뒤에는 손이 손에 잡고 쓰는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무작정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온도가 60도가 되면 손 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45도가 넘어가면 성능을 제한해서라도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부터 해서 성능이 뚝 떨어지고 온도가 내려가고 나면 다시 올라갔다가 또 뜨거워지니까 내려가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고로 얘들 이제 냉동실에 놓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면요 둘 다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날이 춥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덜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리고 지금은 이게 뜨뜻해도 이거 핫팩이다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여름에는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것 같기는 하네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갤럭시 S21 엑시노스 2100 버전이 스냅드래곤 888 버전보다 발열이 적드라? 뭐 성능이 좋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근데 내가 해외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데 보니까 너가 말한 거랑 다른 결과던데? 스냅이 더 좋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실제로 아난드텍 분석 결과를 보면 엑시노스 2100을 쓴 갤럭시 S21이 스냅드래곤 888 버전보다 성능이 확 떨어져요 근데 또 GSM 아레나 결과를 보면 둘이 비슷하다고 하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같은 칩이라고 다 같은 칩이 아닙니다 제조 과정에서 편차가 생겨요 컴퓨터 조립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CPU라도 오버클럭이 잘 되는 칩이 있고 안 되는 칩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전문용어로 뿔딱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막 말레이시아 맥주차 막 이런 거 찾아다니고 어쨌든 반도체 생산을 할 때 항상 똑같은 품질의 칩들이 생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냅드래곤 888이라고 해서 발열 특성이 완전히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엑시노스 2100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거보다 이게 더 뜨겁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서 내 폰은 긱벤치를 여러 번 돌린 것도 아닌데 뭐 긱벤치 점수가 2000점대밖에 안 나온다 누가 테스트한 폰은 네가 테스트한 것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더라 이런 댓글들이 많았죠 전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난드택이 뽑은 스냅드래곤 888 같은 경우에는 양품인 거고 엑시노스 2100 같은 경우에는 뿔딱을 뽑은 거예요 삼성이 ASV라고 칩 이제 수율에 따라서 전압을 서로 다르게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율이 안 좋은 칩은 똑같은 클럭을 먹이기 위해서 전압을 더 높게 줘야 되고 이러면 당연히 전력 소모가 늘어나고 그게 발열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제 수율이 좋은 칩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낮게 줘도 그 클럭이 올라가는 거죠 아난드택이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뽑은 게 이 ASV 기준으로도 뿔딱인 게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둘 다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GSMR이나 같은 매체는 뭐 둘 다 양품을 뽑은 거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F717님께서 뿔딱을 뽑아 온 거죠 얘네들 양품 이건 제가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칩을 만들다가 생기는 편차 자체는 굉장히 유서 깊은 전통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 이번에 스냅드래곤 888이나 엑시노스 2100 할 거 없이 공정에 비해서 너무 전기를 많이 먹는 애들을 때려 박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스냅드래곤 888, 엑시노스 2100 모두 다 삼성의 5nm 공정에서 제조가 됐는데 아난드텍 분석에 따르면 이 삼성 5nm 공정이 TSMC 7nm 공정이랑 전력 효율이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냅드래곤 기준으로 보면 스냅 865 같은 경우에는 TSMC 7nm에서 만들었고 스냅 888 같은 경우에는 삼성 5nm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공정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공정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전기를 더 많이 먹는 애들이에요 코어텍스 X1이랑 그리고 GPU 클럭도 좀 올리고 그러면 당연히 전력 소모가 늘어나고 발열도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 온도가 50도, 60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 리미트가 성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기니까 전력 소모 자체도 잡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기존의 전력 소모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뿔딱을 뽑더라도 온도가 2, 3도 높아지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온도 리미트가 45도에 걸려있다 그러면 양품은 40도까지 올라가고 뿔딱을 뽑으면 한 43도까지 올라가 그래도 눈에 띄는 성능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빡빡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품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돌리면 온도 45도를 찍어버려 그러면 뿔딱 같은 경우에는 건드리기만 해도 45도를 넘어가겠죠 45도에 도달을 했으면 더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온도를 낮춰야죠 어떻게? 성능을 낮춰서 뭐 아마도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범인은 삼성 5nm 공장이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확정 범인 취급받고 있던 코어텍스 X1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물론 둘 다 범인일 수도 있고 이거를 확실히 하려면 TSMC 5nm 공장에서 뽑혀 나오는 코어텍스 X1이 들어간 또 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TSMC가 워낙 터져나가고 있어가지고 언제쯤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삼성 공장이 이래가지고 TSMC가 터져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최종 결론은 갤럭시 S21은 뽑기다 이미 S21 구매하신 분들은 구매하신 폰 양품이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S21 구매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양품 뽑기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언더케이지 그리고 곱사리 껴서 컬러 스케일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블루였습니다 Q.